3월 8일 새벽 4시 정도에 일본 관동지역 가나가와에서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땅올림 현상이 있었으며 또한 며칠 전부터 관동지역 이바라키연에서도 땅올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지진 횟수의 감소 현상이 일주일에 4번이나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동해 이시가와 현 노도 지역에서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또한 바누아투 근처에 파푸와 뉴기니에서 대규모 화산 대폭발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도쿄와 오사카에서 물고기 사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화산 폭발이나 물고기의 사체 발견 같은 이상현상 뒤에 최근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대폭발을 한 바누아투 근처의 파푸와 뉴기니에 대하여 우려되는 이유는 1월 15일에 바누아투 근처에 통과해저 화산이 대폭발을 한 이후 하루 뒤인 1월 16일에 어제 화산이 대폭발을 한 파푸와 뉴기니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파푸와 뉴기니는 호주와 인도네시아에 인접한 섬나라로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선대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약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지만 최근 환태평양 주변으로 규모가 큰 지진과 화산활동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자연재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월 상황과 3월 상황이 매우 비슷한 지진과 화산폭발 패턴입니다. 1월 14일에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하루 뒤인 1월 15일에는 통과해저 화산이 대폭발을 했으며 또 하루 뒤에 파푸와 뉴기니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 역시도 2월 25일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근처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같은 날에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바누아투와 파푸와 뉴기니 근처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24일에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6.2의 강진 발생 하루 전에 한국 전남 여수시 거문도 동쪽 25km의 역에서도 규모 2.2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1월 15일 통과해 해저 화산 대폭발이 후임으로 한반도 역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오늘 3월 9일 오후 4시 현재 전세계 해저 화산 폭발 상황을 살펴보면 오후 4시 현재까지 7개의 화산이 폭발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본 규슈 스완 오세지마 화산이 폭발을 하였고 인도네시아 무라피 화산과 스메루 화산이 폭발을 하였으며 과테말라의 부에고 화산이 폭발을 하였고 콜롬비아의 네발도 델 루이즈 화산이 폭발을 하였고 에콰도르의 산게이 화산과 레벤타도르 화산이 폭발을 하였고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중앙에 위치한 데스카베자도 그란데 화산이 폭발을 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